아, 1라운드 권호재인가 본데요, 이티디. 권총을 잘하셨잖아요, 권호재 대원이. 1라운드 권총 사격은 권호재 대원이 저번에 좋은 성과를 좀 올렸기 때문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아, 특전사 예상이 맞았어요. 지난번에 카메라 렌즈를 날렸던. 아, 제가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자. 그런 의지에서 제가 권총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 기선제압 중요하죠. 자, 과연. 오! 오! 성태현이 나와요. 오, 성태현이 나와요? 아, 이거 뭐죠? 그 전에도 최영진 대원이 잘 쌓고, 최영진 대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 외로 성태현 대원이 나와서 좀 궁금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하실까, 못하실까 그런 느낌? 성태현 대원도 특임대 출신으로서 뭔가 권총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성태현 대원도 12공수 특임대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권총 사격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권총 사격의 대결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대결 방식. 권총 사격은 총 10발의 총알로 3개의 타깃을 제거하는 미션입니다. 10발. 첫 번째 타깃은 정밀 사격. 두 번째 타깃은 탄창 교환 사격. 세 번째 타깃은 한손 사격으로 제거합니다. 한손 사격이 어렵지. 권총 사격 안에서도 다른 종목이 다 달라요. 사실 정밀 싸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재밌겠다. 재밌겠다라고. 경력대 감을 믿고서 자신감 있게 싸고자. 총 10발의 사격 점수를 최종 합산해 총점이 높은 부대가 승리합니다. 전체 1분 뒤로. 하고 싶다. 하고 싶어요. 자신감들이. 권총 사격 대표 사수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깁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축. 과연. 성태현 대원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오지 대원에 대한 믿음이 정말 컸습니다.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표 선수 사로 백장. 대표 선수 나옵니다. 1라운드입니다. 정밀 사격입니다. 1라운드입니다. 지금부터 권총 사격 첫 번째 대결. 정밀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정밀 사격 3발을 쏘는 겁니다. 제한 시간이 10초. 한 발당 10초. 네. 10초 안에 한 발씩. 3발 합산 점수를 보는 거예요. 사수 권총 들고 탄창 결합. 걸어제가 먼저 합니다. 어 탄창. 이야. 우리가 성태현 대원의 실력을 잘 몰라서. 태현이 멋있겠다. 기대된다. 하지. 어차피가 너무 자신 있어 하니까. 네. 긴장도 없는데. 잘 할 것 같아. 가장 중요한 라운드가 어떻게 보면. 기손 제압이. 사격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티. 권오재 대원. 자 선사격. 한창 결합.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강조합니다. 첫 번째 발. 사격. 개시. 와. 얼마나 긴장되어. 오 바로 쏴. 너무 빨리 썼어. 뭐야. 아니 뭐 승도 안 쉬고 쏴. 사격. 개시. 오 2초만에 쐈어요. 이야 2초만에. 아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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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홈. 10점. 5점. 1점. 우이치. 3점. 2점. 4점. 5점. 5점. 2점. 1점. 5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